에이 빗나갔다 지금 오른쪽 3층으로 가네요 옥타 다운 너무 많이 갔다 힐러들 방금 뒤로 숨어주시고 정크랩 위험하다 아 저 로드 누구에요 우리팀? 너무 잘하는데? 아 너무 잘하시네 우리팀 로드 이거 파르지 짜줄 분 없나요? 아 망했어 망했어 감사합니다 우리팀 로드가 거의 다섯명 잡았습니다 아 우리팀 로드 누구에요? 이쪽 봐 파르시 파르시 아 저걸 못 죽이나 이러다 2차까지 믿는다 빼어 빼어 지긴 싫다 겐지 빼요 겐지 지금 겐지 있으면 안돼요 파라 말고 파라 말고 파라의 파라로 상대하면 어떡해 파르실을 파라로 상대한다 이거 상당히 패기좋으신데 파라 말고 원거리 원거리 딜러 원거리 딜러 맥크리나 솔져같은거 흠 적팀 파래스 터뜻어요 으아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lus 왠지 롬드오로워 로드오고있고 으이쿠 슬슬 막아버렸네 흐흥헥핳핳핳핳핳핳핳핳장핳핳핳.. 뭐얄 뭐지? 아 메르신 구미는 것 같아요 방금 좀 채울게요 나 살고 싶다 나 나 앗 너 죽었어요? 메르신 아이고야 메르신 죽어버렸어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와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사라니 뭐지까지만 왔으니까 나가 나가 나이스 베카 노긴요 후방 로도군이 후방 대박 아 무섭다 무섭어 솔저 오른쪽 들어갔어요 네 지금 빠져나갔겠다 솔저 로도우군 밑에 다리 밑에 로도우군 나 뭐하냐 오른쪽 로도우군 솔저군 오른쪽 솔저 막아드릴게요 잠깐 로도우군 뭐야 저 방금 깨졌어요 저 방금 깨졌어요 저 방금 깨졌어요 아 아 아 아 정말 잘했는데 아 아 이거 미치겠네 트레이서나 아무나 나와봐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스포가 괜찮고 아 궁 안 들어왔어 이러면 궁 안 들어왔어 잠깐만 이거 먹히면 안 돼 이건 먹히면 안 돼 야 에이 먹히면 안 돼 아 나 힐 좀 해봐 아무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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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안 죽었어? 뭐야 철수님이든 우니님이든 솔저 좀 해봐요 에클이나 일부인데 한 칸이나 먹혔어 어떡해 아 아까 긍정적인 거 다 물어갔습니다 하하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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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킷 어어어 어디있어 어 저기있구나 휘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뭐하십니까 하하하하 으어어어 흑멜 나오는 걸 못봤다 팀 루슈 자 오케이 막았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아뇨 무슨거에요 아 무슨거 오 오른쪽 하나 왔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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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온다 디바 날라온다 아 뺑소니 실패했다 저 팀 저 팀 저 팀 저 팀 으응 어흐 어어어어 오용 오지마아 그만 좀 와 그만 좀 와 오오오 못댓고 나갔어 개구리 오케이 야하아 로드 캐리 아닙니까 깨우가 거졌다 아 파라캐리 파라캐리 아 아 님들에 안해요 님들 저것도 안 맞추잖아요 아 아 파라나오는데 한 명도 어떻게 소리도 안해주냐 와아 전화를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석시 아니 이는 이는 겐지 욕심 부려서 그래 나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팔아잡으려고 인부기어 처치 49회 프리님한테 다 몰아줘 넉대워치